4월이네 4월 4월이에요 죄송합니다 몰라요 4월인가 아니 4월은 아니야 내가 전에 하려다가 안됐거든요 한글패치가 안되서 그러면은 아니 내 대답을 해줘 얘들아 내가 물어본걸 대답해줘 왜 어떤 애가 물어본 무서운 게임이에요? 야 나 혼자 노냐 야 대답을 해줘 으허허허 대답을 해줘 아까부터 자꾸 나 혼자 놀잖아 이거 너무 어? 아니 이거 채팅은 그래도 전보다는 빠른거 같은데 소통을 나 혼자 하면은 얘들아 임! 엥! 역시 초란 게임이 그거야 생존 게임인데 기다려봐 보면은 단번에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네 모독은 빠져있어 아유 씨 흐흐흐흐흫 시댄 아 여기 그 뭐야 이거 한글패치 하시는 분 그 블로그라던가 그런게 있지 않나 팀 SM이었나 MS이었나 누가 방송국에 올렸다고요? 아 누가 내 방송국에 올리래 잠시만요 칭찬해 아주 칭찬해 아주 아주 칭찬해 고맙습니다 어 이건 꺼야지 여기 야 여기 내가 봤던데잖아 치소해 아주 치소해 내가 봤던거잖아 이거 4월건데 맞나? 제가 전에 4월쯤에 4월 더 넘어서 제가 60초에 하다가 이제 안됐던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이게 아 이거 모르겠네 일단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양양고양님 고래님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팀 왈도라는데요 팀 왈도 잠시만요 팀 왈도가 쳤네 팀 왈도 팀 왈도 60초 야 아는사람이 없네 60초 한글 60초 한글치면 나오는데 이게 옛날거야 전부다 4월거 뭐 9월거는 방금 봤던 약간 그 불법 그런데 P2P 사이트 홍보하는거고 다 보면 3월 이런건데 잘 모르겠어 어떤걸 해야지 2015년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걸 눌러야 패치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 그럼 다음 게임을 아니야 그럴 순 없어 나도 타비 분들이 하는거 봤거든요 많이 그래서 나도 한번 한글화의 궤적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61패 나와요 아 진짜요? 한글화의 궤적 60초 안나오 이것도 약간 4월건데 그럼 4월게 맞는갑다 그래 그러면 4월게 맞는거 같애 그럼 저 한번 다운로드 해볼게요 하다가 뭐 안되면은 뭐 때려치고 다른게임을 하도록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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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생일축하 영상같은거 없었나요? 뭔 영상같은거? 뭐 타비 뭐 타비 분들이 아 옛날에는 뭐 많이 해달라고 했지 요즘은 그런거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얻다 넣으면 되는거지? 아 여기구만? 기다려봐 60초 데이터에 넣으면 됩니다 오케이 저거 방송과 다른얘기 여러분들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하는것도 없지만은 뭐 게임이 뭔지에요 기다려보세요 지금 하고 있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글패치를 덮어쓰기 됐다 바랄까? 과연 한글화가 됐을지 안됐을지 블록은 최신순 야 인마 안해봤겠어 들가니까 60초 한글 알아보기 우리의 맞춤법 이러기 나오더라 어 왜 이렇게 핑크색이냐 이거 과연 과연 어휴 깜짝아 핑크색 뭐야 저거 아직 제대로 안나왔어 화면이 핑크색이 너무 큰데 야 이거 뭐야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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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화면 왜이래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따르따따따 따뜰따 야 이거 왜이래 이거 이거 야 패치 잘못한건 아닌데 흐하하하하하 야... 패치 잘못한거 같기도하구 왜 안돼 이게 왜이렇게 뜨지? 말도안돼 아니 방금 깔았구 방금 했는데 이 Y는 뭐냐고 이... 어? 된거 같애 드디어 검정색이야 아이 개같은거 씨 아이 꺼지라고 보라색 클릭한소리가 난거 보니까 화면창은 떴는데 이라이씨 아니 뭐 이런 하... 캐시무결점 검색해봐요 하... 아이 됐고 이거는 다시 다운로드를 하는게 아 일단 기다려봐 파일 확인 좀 해보겠어 하... 이런 이상한 아이씨 8월 22일 패치가 있대요 8월 22일 게 있다고? 그럼 제가 다시 볼게요 아 그래요? 오케이 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한글 패치 해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한 분들이에요 가끔 왜 빨리 안해야 하면서 뭐 욕한 애들이 있는데 그건 배운거 없는 친구들 진짜 그분들 때문에 황글라 막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아요 이분들 돈 받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? 원하여서 또 그냥 해드리는건데 이거는 아주 여러분들 아주 그냥 여러분들 아주 그냥 싸가지가 없는거야 여러분들 이건 진짜 어떻게 그러냐 사람들한테 쯧쯧쯧쯧쯧쯧 나같아도 하기 싫어졌어 나같아도 하기 싫겠다 팬카페는 좀 안하겠습니다 아 팬카페 가입신청은 요즘 당분간 안 받겠습니다 자 일단 다운로드 했고 이건 한번 뒤집어 씌우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감사합니다 예 그치 곤줄박이 치고 매출하기 저 매출하기 널 믿겠어 이거를 어? 이번에 이건 3개네 이거를 여다가 뒤집어 씌우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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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출하기 스팀 근데 나 스팀 이렇게 열심히 게임을 다 열려도 아 뭐야 살 줄은 몰랐다 덮으시기 됐어! 된거 같애!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자구 어? 한개의 파일이 검정 실패했으며 제시될 것입니다 띠용 아니 어허 그래 그 와인이 문제였다니까 해보자구 오! 된거 같애요 된거 같애요 된거 같애요 된거 같애요 된거 같애요 된거 같애요 오옵네 기다려봐 화면 안뜨냐 아 됐다 아이구 떠버렸어 아이구 해산도 특우 띠를득 뚝뚤 여깄다 해산도 가 어뉽 Od 됐으 x55 하아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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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루루루뚜뚜뚜뚜뚜뚜뚜 해산도가 어디있지 은퇴 일단 일단 노래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추춤과 추춤과 추춤이 유튜브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